자영, 강렬 그릴 연사! 쉽다, 쉽다, 쉽다 쉽다, 쉽다 오케이! 유튜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오 레고입니다. 오늘 존나 개작생겼죠? 아니에요. 자, 어, 현재 랭킹 몇등이냐? 어, 69등 어, MMR은 지금 챌린저 1100LP 정도 되는 것 같구요. 일등 달리기를 위해서 MMR을 확실히 좀 올려놓는 과정입니다. 프리시즌에. 어차피 초기화될 점수긴 한데 뭐 다음 시즌 푸쉬를 위해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핑크 신지드 딱 가져왔고 어 오늘도 열일해줄 핑크색 머리 훌륭하다 오늘 그리고 룩은 국방룩이에요 질이죠 69등이 숫자가 좀 그렇네요 뭐가요 나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갱프리랑 라인전을 푸쉬 구도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만들지 못했어요 아아 봐줘 아 갱프리랑 케일은 선픽 박으면 이길 수가 없어 아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나와 아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 갱프랭크 존나 불합리해 진짜 가는 중 야 블래시 안서진 너 이리 와 오 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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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그러면 죽어버릴거야 나이스 툴도 뽑았어요 나 마공점도 있어서 와 진짜 이거 초반라인은 약간 첫 웨이브 잘못 밀어가지고 개 망했는데 응 이거 와와와와와 해줄게 호옹 해줄게 따꿍 그렇지 잡았죠 타워 맞아버리라고 훌륭하다 음 훌륭해 이게 바로 팀을 이용하는 능력 버스가 아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렇지 달달하구만 kilometer 아잇 오오오오오오AY 오오오오오오 저봐 주나 으感謝 뭐가 그랈캇 이거다 와 라인 밀고 가야겠다 라인 너무 안좋네 그냥 에드alan 길마즈 잡아주세요 어휴 우리 갱풀님 억울하시겠어요 꼬우면 팀을 잘 만나던가 뭐야 우리 팀 뭐야 억발을 해주시는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번 게임이 끝나고 6천원어치의 퀵표 두장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근본 답소리네요 그렇죠 우리 용 스택만 쌓으면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지금부터는 11렙 타이밍부터는 갱플보다 한타력이 우월할 수 있거든요 뭐야 갱플랭크가 잡으러 온다 아아 와 존나 뒤꺼워 와 진짜 저번에 비니 사이로 머리카락 노출된 거 아시나요 아 머리카락 노출이요 하하 말했잖아요 아 진짜 저 님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발 아니냐고요 뭐 가발이야 뭐야 싸우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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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 걸자마자 사라졌어 어디가 갱플랭크 예쁘게 생겼다 하하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딱 나오네요 다음 용 다음 한타 때 아마 높은 확률을 끝납니다 타 쏴요 일단 며칠 뜨거웨이 wah 아 이거 쏴야 돼 diese 다른 애 잡고 싶은데 여기 있는 애 우 우 그렇지 깔끔 오케이 음 버스 음 신지들 국방룩 입고 잊어버렸어 오케이 아 좀 짧았나 한 게임 더 갈까요 자 가보자 자 와 MMR 진짜 1100점이라 MMR 말도 안 되죠 200점인데 200점에서 34점 올라요 자 좋아요 두 번째 게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 아 분홍 비니 어 분홍 신지들 마찬가지로 끼고 왔고 사이팀은 케일 모스트 1인 사람이고 아 케일이랑 갱플랭크 이상한 애들만 만나네 자꾸 아 신지들 선픽 박지 말아야 되나 할 때마다 이상한 애들만 적팀 나와 어 오버파밍은 이제 애들이 알아 가면은 다 막으려고 대기방 가가지고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정상 라인전을 위주로 조금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고 음 보자 잘해보죠 어 맵은 이 판은 닦고 할게요 방송하는 걸 아는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맵을 좀 닦고 하자 우리팀이 아칼리가 좀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 내가 좀 하는 사람 알잖아 오케이 오케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방이 뜨신가보네요 아 제가 또 이제 또 비닐을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또 몸이 또 따끈따끈 하죠 어 아니 내가 근접 챔피언인데 붙었는데 이 들교환 손해보는 듯한 이 느낌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만 오케이 전멸 같이 바꿨어요 좋은 신호죠 저 마공점인데 나에게 힘을 주소서 까꿍 이 녀석 너 일로 와 요태까지 날 미행했겠다 요태까지 날 미행했겠다 아 너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겠지? 으아아아악 팀은 뭐냐고 보여주나? 우리팀? 미드, 바텀, 킬 탑은 알아서 이제 나 레고 찌리 찌리 찌바르는 중 오케이 이거 허니버터 칩이 오 나올 때가 된 거 같은데 어디 안 나와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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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뭐야 너 굉장히 건방지인데? 얍! 이녀석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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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니야아아아아아 섹시 어어 어어 진짜 안 돼 고백해도 안 어어 노우! 오! 오 오 느아 맹냐 인ажд mechanism 인ажд alpha 와 이거 진짜 삼 건데 강타만 아니었으면 와 진짜 와 진짜 섹시 아니 진짜 에바다 와 어 red다x4 아칼리가 먹나? 아아 아칼리가 먹네 까비 아칼리가 먹는 게 맞긴 한데 괜히 이제 그 아쉬운 뭔 느낌인지 알아요 님들? 약간 반장선거를 했는데 내가 안될걸 알아 근데 뭔가 아쉬운 저 반장선거 낙선해봤거든요 뭐야 야 저렇게도 먹어? 야 저희병을 이렇게 먹는구나 야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11랩 찍었고 궁백업 갈게요 이거 백업 가는 중 가는 중 레고 가는 중 유진이 가는 중 제 이름 유진이에요 가는 중 야스오 잡는 중 에어본 피하는 중 안 맞아 바지 벗겨버리기 아유 레오나가 먹었어 노틸러스 투구 벗어 오잇 니야야야야 이녀쓰 가자 니야야야 이녀쓰 오우 녹음이잖아 케일 그렇지 그렇지 잘했을때마다 잘했어 하고 물어보는건 가오가 상하잖아 그냥 시크한 척 해야겠다 저 병신 이 새끼들 잠깐만 이거는 그냥 냐아앙 하나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음 퍼킹 뭐냐고 뭐냐고 역시 야스오야 어림도 없지 어 어엄 어 엄 음 준식 이냐아아 두씨 냐 투씨 그렇지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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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오오오오오오오 고슈메 에엥 아칼리가 1등인거 같기도하고 왜 내가 1등이지? 아니 잘 모르겠노 아 잘하네 내가 그냥 아이번 강타 실력 테스트 해볼게요 레벨 14 똑같죠 치크 이 뭔 개소리야 누가 보면 일부러 한 줄 알겠네 아이고 레고탈 아니 레탈 고모님 아이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너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나 신속 신발이야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?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? 바지 안 잡힐 것 같아? 궁 좀 돌고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끈적끈적한 액체 뿌렸어 넘겼어 속박 됐어 피했어 궁켰어 그렇지 우리팀 맘에 드는구만 내팀으로 합격 다음판에서 만나도 버스 좀요 좋습니다 아 근데 순조롭다 지금 이제 이거 이기면 1140점 정도 되거든요 MMR 좋습니다 두 게임 이기면서 1140포인트 정도 열심히 쌓아놓자고 심지기 국방룩으로 이겨가라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31점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하지만 als podcast 2 이거 어떻게 사용해보 там 이제 지금 넣어 기 tear 생 bi